민주당이 방탄용 정쟁 국감을 마무리 하자마자 정쟁 예산 심의를 예고했습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고 공언하는 거대 야당의 모습에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시법 예산마저 김건희 여사 사업으로 덧칠해 정쟁의 제물로 삼겠다고 합니다. 예산 사업의 취지와 내용은 관계없이 기승 전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삼아 돌격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스토킹을 넘어 막가파식 사생팬과 다름없습니다. 개식용 종시법은 23년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 국민의힘의 이현성 의원 등 여야 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홍건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도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개식용 종시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국회협치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이후 국내의 많은 호평으로 이반을 주도한 이헌성, 박홍건, 한정혜 의원은 세계 애견연맹이 주는 골든 도그 어워즈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자신들이 당론 후 채택에 통과시킨 개식용 종시법에 육견 농가에 대한 전업 폐업 지원을 정부 의무로 규정해 놓고는 정작 정부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김여사 예산이라고 덧칠해 우선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 예산마저 볼모로 삼아 정쟁 예산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위선적 이중플레이는 결국 국민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